그러면 보통 순하면 때가 안 지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마요네즈가 기름 덩어리에다가 소스가 많이 붓고. 과일. 특히 여름 과일은 수분이 많고 당분이 높아서 진짜 흙이 베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한번 조물조물 조물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물 색깔 점점 더러워지고 있죠? 이게 지금 때가 빼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때가 아예 둥둥둥 뜨잖아요. 진짜 기름때라든지 땀이라든지 이런 걸 분해하는 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손으로 조물조물해도 금방 빠지니까. 세탁기 돌리시면 진짜 개운하게 때가 빠집니다. 자 그럼 보여주세요. 그냥 깨끗하다 깨끗합니다. 진짜 깨끗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일반 세탁기 드럼 세탁기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만큼 보내드릴게요. 10통 10통. 5통 6통이 아니라 10통의 액체 세제를 보내드리면서 이 중에 한 통을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체험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공짜로 한 통을 써보시면 되는데 자 그동안 우리 주부님들 세제혁명 GL 플러스 세일 많이 원하셨죠?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쿨서머 기념으로요. 50% 반값 세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